자 오늘의 뉴메타는요 바로 메테로 소라카 준비했습니다 예 소라카가 이제 큐스킬이 굉장히 짜증나는 스킬이죠 이걸 이용해서 미드소라카를 하는 장인분도 있을 정도로 미드소라카가 또 역사가 있는 뉴메타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유성을 가가지고요 이 큐스킬에 슬로어가 붙어있다 보니까 거의 유성 맞추기 너무 쉽습니다 그런 미드소라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백스네요 정통 미드 챔피언 나왔다 원래 무엇이든지 전통을 깨부숴야 진정한 신세대라고 할 수 있죠 난 유미가 바뀐 거를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알았어요 이게 단짝이란 패시브가 있더만 가장 오랫동안 타고 있는 애한테 붙어있을 때 이제 스킬이 제대로 발동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더라고요 이제 아무나 못 타 바나나로 미니엄 먹는 게 역사적으로 힘들어요 이것도 역사가 있어 다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 유성 맞췄고 와 유성이 이게 좋아요 그리고 소라카가 더 좋은 게 큐로 상대를 맞춘다 맞디를 했는데 난 피가 차 상대가 또 짧네 부성샷 봐봐 분명 맞디를 했는데 난 피가 차있잖아 이것이 뭐다? 이것이 그것이다 W를 안 찍습니다 나중에 찍어요 어쩌실 건데요 친구를 불러왔구나 물량만 먹을게요 피 회복 오? 저만 뺐다 저만 뺐다 이거는 범인은 사건眼쟁에 다시 나타난다 . 100%입니다 다시 와요 이거 집 다녀오겠습니다 오케이 응 회복 봐봐 맞딜 야무지잖아 야무지잖아 응 풀피 응 친무 이게 에 좋아요 유성 적중률 좋은데 이 판은 왜 끝나있지 게임이 끝나있는데 아 여기 큐로 먹자 무빈 아 이거 더 빡셀지도 사는 거 궁 와 살았다 루쉐냐 해줘 나이새키 냥냥 우리가 여기서 전황을 바꾼다 간다 양피지 아 이 소라카는요 궁극기만 했으면 1인분이에요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2인분이고요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좀 더 용기를 내 그렇지 용기를 내라고 형 아니 뭐해 참아 아찔하다 아찔해 이거 게임 어찌될라나 물어봤어요 자 전령 싸움 하고 있죠 자 이거 힐 대기합니다 언제나 갈 수 있다라는 거 어 우리 제라스가 힐 어시라도 받아 그렇지 왜냐 보물사냥꾼입니다 난 보물사냥꾼을 좋아 라인전 개쎄고요 간다 힐 간다 힐 간다 힐 간다 아 이거 이거 유감이네 따라갈 방법이 없다 아 전멸아카 이거 약간 호빵맨이기 때문에 소라카가 또 내 체력이 중요해 하 이걸 갈까 이걸 갈까 스킬가속 올리자 전령이 박혀버렸네 뒤틸 탈게요 슬로우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너무 달아 야 게임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갭니다 그리고 리안드리가 이게 또 한방만 맞춰도 세거든 샷구가 좀 친다니까 전릴대 내가 폭딜이 나오진 않아 이름은 메테오긴 한데 소용 메테오야 그리고 원래 그 메테오도 여러 발 사야 돼요 야 무슨 라이너만큼 있어 시이스가 뭐하는 형이야 맨잡님은 아닌 것 같고 투잡 정도 자 제라스 살릴 겸 아 공포 못살렸다 잘하세 나이스 일단 보물사냥꾼 오스텍 다 쌓아가지고 성장에 펌핑은 넣었다 이거 넣어야지 좋아 리신형 리신형 아주 좋아 누가 봐도 이게 진짜인데 왜 도망칠 때부터 저기 진짜 아 근데 뭐 이제 핑크와드님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오 뭐야 리신 지렸다 뭐 뭐야 너 진짜 심한을 깨우친 건가 히잇 아 지겹고 거의 매드목이네 이제 슬슬 제가 메테오거든요 이게 교류기가 나온 순간부터는 메테오가 맞아요 후잇 아 이거 Q 한방이면 이 정도 딜 메꿀 수 있습니다 미신형 나 좀 감동받을지도 어? 이 형 뭐야? 아까 그 형이 맞나? 다른 형 아니야? 굳재 기사를 나이스 마관신까지 나왔어요 진짜 메테오 되고 있다 휴딜 좀 살벌해요 이제 내가 그냥 힐상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상대팀은 하지만 아니 이젠 아니야 어! 이 속이 빨라서 안 맞네 어! 아이고 일단 미드 차이는 확실합니다 상대 미드는 어떤 기여도 없어요 이거면 됐다 라고 만족 중 탑은 누가 지키니? 탑도 지켜야 되는데. 위기인데 레드를 먹어요 거기서? 난 탑 막으러 가는 줄 알았어. 아니 형 뭐하는 형이야 형.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혼동하는 사람이네. 미안해 내가 못한다. 샤코가 개쎄네 진짜. 이거 가자. 샤코한테 Q 한 대 맞추잖아. 그럼 샤코는 이제 보입니다. 샤코가 DC브를 써도. 이걸 준다고요? 이 형 감동 먹게 해주면 나 진짜. 좋은 형이야 진짜. 또 샤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볼게요. 아 못 잡네. 아 이거 샤코 오나보다. 오 나이스 그걸 맞추어? 힐 한번 하자. 사이드 가면 무서운 점이. 이게 또 샤코 때문에. 어딜 갈 수가 없네요. 숨어 있어 볼까? 와 휴류 쎄다. 한 대 더. 도망쳐. 버러기. 좋아요. 이렇게 이득 한번 보자고. 이거 두 개 파면 나옵니다. 어 안 된다. 아이씨. 재참사. 아 살릴 수 있었는데. 뭐가 진짠데. 뭐가 진짠데. 뭐가 진짠데. 어 머리 위에 떠 있는 게 진짜 아이가. 그래 머리 위가. 아니. 뭐고. 어라. 힐. 아 나 죽어. 아니 유미가. 양쪽에 두 마리에다가. 정신 디지게 없네. 와. 빡세다. 어쨌든 근데 미드에 탈포를 탄 게. 결국에는. 기폭자가 됐네요. 좋았고. 근데 얘는 언제 어시를 하고. 언제 킬을 하냐. 무색 무취가 딱 어울리는 친구인데. 크. 좋았다. 오. 26도 갑자기 슈퍼 플레이. 라고 할 뻔. 라고 할 뻔. 어라. 이것들이. 이것들이. 왜 그래 나 힘들게. 다른 채로 뭐 하냐고. 포탑에서 뭐 해. 포탑이 쳐다본다고 들어간다고. 신지트가 복병이야 또. 나이스. 휴딜 무시면 어떡하지. 어? 아니. 아니. 어디까지. 아니. 어디까지. 와. 리신형. 내가 형만 살렸어. 미프한테 미안한 줄 알아야 돼. 어? 또 들어가네. 저 형. 아니. 형.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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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뭐. 거의 뭐. 아니. 컴버린님. 후계자야. 왜 저래. 왜 저래. 와. 피지컬 인정. 안녕. 어허허허허. 아니. 뭐하는거니. 아니. 내가 체력이 없다고.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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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지. 기름 다 떨어졌어요. 신지등 누가 잡아야. 이거를. 근데. 나 넘기겠지. 응. 거리 안 좋아. 거리야. 잡아. 그렇지. 어. 미포야. 너 체력. 아니. 이리로 오라고. 힐 거리가 안돼. 그렇지. 아니. 먹겠죠. 자. 전 라인을 밀어볼까요. 보십시오. 크. 지렸다. 지렸다. 미니언 클리어봐라. 어. 역시 소라칸. 미드로 가도 실러구나. 딜량 보겠습니다. 제가. 우와. 딜량 2등은 맞네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상대 백스보다 딜량이 거의 3배급. 리신 혼자 게임. 아니죠. 리신을 여기까지 하게 만들어준 엄청난 힐량. 힐량 보겠습니다. 어. 나 혼자 힐리했는데. 네. 미드소라카는 역시 실러였습니다. 힐링.